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앤드류입니다. 캐릭터를 구입했습니다. 텅캐타인데, 휀다기타입니다. 미국에서는 휀다기타를 많이 선호를 하나봐요. 오늘 필라델피아 샘 애쉬에서 제가 추천해 준 기타를 샀습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날입니다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기타를 언박싱 하고 있습니다 핸드 통케타 되겠습니다 кстати, 이 사진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수정되었고, 확인해보세요 이것이 꽤 수정되어 있는다 튜닝도 가능하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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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걱정해주세요 조금씩? 네, 괜찮아요 언박싱한 새 기타인데 튜닝이 조금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조종을 좀 하고 있네요 조종하는 분이 성함이 앤드류입니다 튜닝이 companies 아무래도 하하! There we go! 아주 좋고, 생각보다 feels достаточно 쉽고 좋은 발견입니다 정말 쉽게 살았습니다 오늘의 기타를 받게 되겠습니다. 진짜 좋은데? 역시 펜다가 좋긴 좋습니다. TRANCO!